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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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오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옛날식원 시청자들에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раф 슈 추우니 당황 또 만나 Princess 함께한 Hol kilometers tt 한 Ciao 굳이 alltid 한 손기씨는 이번 케이크 당같은 팀은 어때요? 다시 만나면 너무너무 고맙도오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도 응원해주셔서 굉장히 우리 대만 팬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만의 명반 원은데 퀴즈은 깨끗한 팬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또 나오자마자 어떤 기자분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내가 역시 스타인가?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아무래도 샤워 오빠 도게티스타 우리는 테마에서 제일 유명한 셔롬버 준비해요 지금 먹나요? 네 지금? 네 맛있어 야 이거 저녁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습니다 맛은 어때요? 맛있어 네 탈지 탈지 우리 준비해 다른 台湾 음식을 包括 뭐예요? 包括像是 臭豆腐 그리고 주血糕 또는 중간에 또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준비한 月餅이 여기가 몇 개요? 네 몇 개요? 선생님이 맛있고 선생님이 맛있고 음 드세요 네 네 네 왜요? 안 먹어야 되는데 어때요? 어때요? 아악! 이거는 대만의 김치 드세요 다시 먹으면 맛있어요 다시 먹어요 네 어때? 어때? 어때요? 어때요? 며칠 웅 며칠 웅 여유아 이런 반응은 주신가오 툭툭툭 어때? 맛있어? 네, 맛있어 그는 한국 여성들은 모든 일종이 다 달라요 어떤 여성들은 이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은 이 여성들은 그리고 내 뇨은 제 여성들은 그리고 또 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여배우들이라 한 사람을 선택해야지 애매한데 뭐 그래도 가장 최근에 종용한 국가에서 내 손을 맞추던 수시가 뭐요? 이유는 뭐예요? 이유는 뭐 가장 최근에 됐으니까 이만 여자는 어디세요? 좋아하니까? 그럼요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쉬고 응 활력 종초제 주다자 주다자 종초제 종초제 활력 어 다시 한번 주다자 종초제 활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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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력